이걸 안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총선이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나도 여러분들 이 일을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때리치우고 싶지만 이 불의를 어떻게 여러분들 보고 입을 그냥 다물고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책무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폼 잡으려면 대통령을 시켜준 겁니까 대통령은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이런 불의를 뭡니까 규명해달라고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닙니까 폼 잡으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겁니까 이게 서초구 갑 서초구 얼사례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게 어제는 대선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보시죠 이게 가만히 계시죠 이게 이제 말을 좀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여기 3구 대통령 선거라고 잘못 쓰여졌는데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4.15 총선에 주광덕 의원하고 아마 이게 주광덕 의원이 어디 나왔던가요 충청남도가 아니고 김용민하고 주광덕 의원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뭐 어린가 이럴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하고 주광덕 의원이 붙은 게 이 왼쪽입니다 이 왼쪽 이 왼쪽이 4.15 총선에 남양주 어디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후보하고 주광덕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었던 데고 의외로 주광덕 후보가 이길 것으로 생각했는데 패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료가 사전투표 득표일이 조작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꾼 다음에 차익값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외부업은 주광덕 마이너스 15 진천업 마이너스 10 퇴계원업 마이너스 7 초안면 마이너스 18 어마어마하게 표를 빼앗았던 겁니다 금곡덕 마이너스 13 양정동 마이너스 18 다산일동 마이너스 11 다산일동 마이너스 10 거소선상 마이너스 9 관외사전 마이너스 13 국외부재자투표 마이너스 21 어마어마하게 표를 빼앗아 가지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쪽으로 옮긴 겁니다 거소선상 김용민 플러스 6 관외사전 플러스 11 국외부재자 플러스 24 와부업 플러스 16 진천업 플러스 12 태계원업 플러스 8 조안업 플러스 8 금곡동 플러스 14 양정동 플러스 18 다산일동 플러스 12 다산일동 플러스 12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0에서 3%가 또 나와도 큰 값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10%를 웃돌 뿐만 18% 21%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주광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표를 빼앗았다는 거죠 김용민 홍교회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에서 사전투표 표를 더해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선거가 아니고 투표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조작입니다 조작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주광덕 후보로부터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부분을 빼앗은 다음에 김용민 후보로 그대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것을 찾아낸 다음에 여러분들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오차범위 내로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물론 한 지역 국외 부재자 투표만 여러분들 예외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거죠 정상적인 투표 전국의 모든 지역을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율을 이동시켜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더해주고 미래통합당국에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남양주업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빼앗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남양주병이네요 남양주병 여러분 분석이 다 끝나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딱 그냥 남양주병파차트 누르면 이렇게 되고 남양주병 딱 누르면 뭡니까 결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얼마나 이런 표를 빼앗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겁난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숫자 여러분들 숫자가 숫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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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됐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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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제 21대 총선 2020년도 4.15 총선에 경기 남양주에서는 주강덕 의원이 당선될 것으로 봤는데 낙선됐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제야 전문가 추정한 것을 보게 되면 30%를 가져갔거든요 주강덕 의원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0%가 5,518표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후보한테서도 30% 297표죠 합쳐가지고 5,893표를 가져간 거 아닙니까 5,893표를 더해주고 5,893표를 빼앗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시던 그래프는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크게 차이가 나고 나머지 후보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여기에 종합결과가 나와있네요 여기 종합결과를 보게 되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니까 주강덕 의원은 2번 밑에 당일 득표율이 50%까지 받았는데 사전 득표율은 39%를 쪼고 달아들잖아요 사전 득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죠 표를 그만큼 훔쳐갔다는 겁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일 득표율이 46%인데 사전 득표율이 57%잖아요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1% 나오거든요 이렇게 큰 값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전산 프로그램 통해 표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플러스 11이라든지 마이너스 12가 나올 수 없는 거죠 1번, 2번, 3번 승관이 발표된 자료만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하더라도 아 이게 후보 사이에 사전 투표에서 득표수 이동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재밌지 않습니까 김용민 후보가 7만 1776표로 얻고 주광덕 후보가 6만 7489표로 얻어가지고 약 4천 표 차이로 김용민 후보가 4.15 총선 남양주을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죠 제야 전문가가 추정을 해보니까 사전 투표에 후보 간 인위적인 득표수 이동이 없었으면 누가 이겼습니까 주광덕 후보가 7만 3천 7표를 얻고 김용민 후보가 6만 5천 803표를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주광덕 후보가 8천 표 정도 차이로 승리하는 선거였다 7124표로 승리하는 선거가 김용민 후보가 승리한 선거로 둔갑이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전국의 도처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1번 2번 3번의 선관위 발표는 김용민이 7만 1천 표 주광덕이 6만 7천 표 차이로 약 4천 표 차이로 민주당의 김용민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공격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건 사전 투표에 전산 프로그램여서 인위적으로 표를 빼앗고 표를 더하는 그런 조작작업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수정한 것 아니면 수정한 것이 4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민은 사전 투표 득표율이 57%를 발표했는데 그건 아니고 진짜는 44%고 주광덕이 사전 투표 득표율이 39%를 발표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를 구해가지고 보니까 당일 득표율하고 진짜 사전 투표 득표율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1.6%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6% 오차범이라는 거죠 주광덕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0%고 진짜 사전 투표 득표율이 50%면 여러분들 그 차이값이 마이너스 0.1%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작을 하지 않으면 모든 후보는 사전 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득표율이 이렇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11% 12% 차이 나는 거지 조작을 수정을 하니까 1.6%하고 마이너스 1.6%하고 마이너스 0.1%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한쪽에 표를 빼앗고 한쪽에 표를 넣어주니까 주광덕 후보가 8천 표 차이로 이긴 선거라는 겁니다 7만 3천 표 김용민이 6만 5천 표 주광덕 후보는 알 겁니다 자기가 이긴 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음에 선거해야 되니까 그렇게 대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계산이 되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조사한 것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과학적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자료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이 자료가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가 하니까 이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득표율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뭔 구하니까 후보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가지고 차이값을 구한 겁니다 사전 득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여러분 오늘 그냥 토요일이고 하니까 채널 맞추신 분들은 공부한다심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득표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득표율에 와부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민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48%입니다 그런데 사전 득표율이 64%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12% 차이 납니다 당일 득표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 득표율이 무려 12% 높은 겁니다 이거는 조작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든 결과입니다 주광덕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이 48%가 나왔는데 사전 득표율이 33% 나왔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일 득표율이 48%면 사전 득표율도 48%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표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12% 마이너스 10% 이것만 하더라도 뭡니까? 아 와부웨브에서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표를 이동시켰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천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후보 남양주월 당일 득표 득표율 40% 사전 득표율 52%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8%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수치입니다 당일이 40% 나오면 사전 또 40% 비싸게 나와야 되는 거죠 플러스 8% 나온 겁니다 전산을 이용해 표를 넣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광덕 후보 진천업 당일 득표 득표율 56%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이야기죠 사전 득표 득표율 46%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마이너스 7% 정도 나온 겁니다 이런 격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마이너스 10%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뚱뚱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뭡니까 그냥 IM 조작 IM 전산 조작 IM 후보 간 사전 투표 득표수 이동 이걸 뜻하는 겁니다 15% 10% 7% 18% 13% 18% 11% 10%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 관련 자료 자체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선거사계의 증거고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재검표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상한 투표지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는 전면적인 증거입니다 이걸 다 듣고 가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쫙 여러분들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그 자료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가 관찰된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있는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정확한 수학관계식이 찾아진 겁니다 동레벨에서 주광덕의 표를 30% 빼앗고 또 다른 후보의 표를 30% 빼앗은 그 관계식이 정확하게 동레벨로 몇 표를 훔쳤는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와우업에서 주광덕의 730.80표 반올림하면 731표를 훔친 겁니다 또 다른 후보의 41.70표 반올림하면 42표를 훔친 겁니다 진천읍 주광덕학에서 566.10표 반올림하면 566표를 훔친 겁니다 또 다른 후보의 19.50표 반올림하면 20표를 훔친 겁니다 이 표가 정발했습니까 아닙니다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고 선거사기의 증거인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동별로 모두 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것을 제야 전문가가 딱 이렇게 포착 찾아낸 겁니다 이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한가 하니까 진짜를 역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를 여러분 보시죠 진짜를 어떻게 잡아냈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진짜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래프 이게 진짜 득표율입니다 진짜 득표율 진짜를 구한 겁니다 진짜 득표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득표수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득표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차이값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날씬한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다 오차범위 납니다 조작을 하지 않고 공정선거가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이렇게 뚱뚱한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좌우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전 득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차이값을 동별로 구한 그래프고 그게서 뭡니까 사전 득표 득표율이 조작된 걸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오른쪽 끝에 진짜 사전 득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을 가지고 구한 차이값이 동별로 나오니까 아주 날씬한 차이값이 아주 작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야점과 정규하게 여러분들 이 작업들을 다 분석해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뚱뚱한 거 밑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얼마 했는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 중에 23.1%의 표로 이동시킨 겁니다 11.584를 빼앗고 11.584를 더해 준 겁니다 바로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자 자료 중앙선거 관련해 후보별 득표수 후보별 득표율 차이값 자료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총 이동한 표수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옆으로 한번 이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시키면 여러분 이 자료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자료는 여러분 뭐냐 이 자료는 훔쳐간 표를 다 수정 보완을 하고 누구나 하니까 이름들 바로 밑에 0이 나옵니다 이렇게 진짜 사전 투표 득표를 구해보니까 표가 전혀 이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2016년 총선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분석이 되어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값 딱 누르면 있죠 해운대구값 해운대구얼 인천년수구값 인천년수구얼 강원강릉시 대구수성구값 모든 작업들이 다 여러분 이렇게 전산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무슨 음모론이니 이런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양심이 진짜 불량한데 한국 사회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참 선거가 이렇게 선거를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것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모든 것이 다 까발린 상태인데도 그것을 덮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란 사람은 자유로 공정상식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자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똥자유인지 개차반자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다 덮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문제는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 밥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하지만 옳은 것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놓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입을 다문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이라 생각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을 놓고 뭡니까 다음에 무슨 타이밍을 본다 기회를 본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된 상태인데 선거를 가짜로 했다는 것은 노예로 삼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너희들은 노예니까 우리가 선거 결과를 만든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짓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노예 상태를 계속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국가의 법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다 도둑놈들이고 다 사기꾼들인데 다 사기꾼들 아닙니까 이게 사기꾼들을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놓고 이게 나라가 정상으로 가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란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무리한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억지 주장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자료에 이른 소스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2년 후에 사전투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수준 차원이 아니고 범죄자를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범죄자를 이렇게들 침묵해가지고 나는 막 그냥 만정이 떨어집니다 만정이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본인도 노예가 되고 후손도 노예가 되는 건데 다음에 무슨 사전투표 안 하고 이건 다음 차원 문제고 이 범죄가 발생해서는 범죄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자 이제 더 열 내보면 또 주말이 또 힘들 테니까 오늘 이 정도 하고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가벼운 주제가 아닌데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